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을 쳐넣기 위해 가지고 47개 여러분들 혐의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해서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47개를 공소장이나 이렇게 혐의를 만드는 것 자체도 어려울 것 같은데 47개 범죄 혐의를 만들고 그 범죄 혐의를 만드는 데 한동훈 씨가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진두지휘를 해 가지고 47개 여러분들 범죄를 만든 겁니다. 제가 놀란 것은 어떻게 사람을 기소하기 위해서 가지고 그래도 100개 안 만들었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구글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동훈 차장검사 양성태 사법농단 쫙 이름 나오네요. 그 내용들이 보니까 9시간 전에 양성태 수사결과를 발표한 한동훈 입장이 궁금합니다. 양성태 사건 사법농단 사건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제3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거의 진두지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47개 혐의에 대한 책임은 한동훈 씨가 지는 겁니다. 한동훈 씨가 만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 37개 혐의 전부 무죄 양성태 사법농단 의혹 1심 5년 만에 사법농단 실체가 없었다. 그 책임은 누가 지나 이렇게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니까 기사들이 윤석열 한동훈 수사지휘한 사법농단 47개 모두 무혐의 사법농단 양성태 수뇌부 1심 무죄 적폐를 내걸었던 검찰이 곤혹하다. 서울중앙지검 평사합의 35대 1 당시 실무책임자는 수사팀장을 맡은 한동훈 3차장이었고 신자용 다 이 사람들 지금 출시가 날리는 사람이죠. 신자용 씨가 아마 지금 아마 대검 차장인가 그럴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보도를 보니까 사법접폐청산이라는 명문 아래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의 최정예 부대라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특수부 인력을 대거 투입한 검찰로서는 이딴 무죄 판결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조선기사입니다. 당시 수사라인은 윤석열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신자용 대검찰전 차장검사 당시 중앙지검 특수일부장검사 역사의 아이러닝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양성태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의 가장 주도적인 임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다 지금 검찰의 요직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이분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지 않는 그런 정신구조를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은 조져야겠으면 조지는 거지만 조지지 않아야 되면 조지지 않는 겁니다. 한동훈 씨의 정신세계는 저 인간을 감방으로 쳐내야겠다라면 쳐넣을 수 있지만 감방에 쳐넣을 필요가 없다면 다룰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부정 문제를 이 정권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이 무슨 사법부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씨가 정치검사로서 갖고 있는 여러분들 뭐죠? 사건을 대하는 그런 시각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 안 다루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양성태 사건을 가지고 사냥개처럼 달라들었으면 뭡니까? 없는 죄를 만들고 그래서 47교나 혐의를 만들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저 양반들이 반대편에서 보게 되면 선거 문제를 그냥 깔아뭉개는 것도 왜 원래 그 사람들한테서 뭐 정의나 부정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그냥 이익이 되면 수사하는 것이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거니까 간편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가 충분히 되고 저는 진작 알았지만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그렇게 한 번 더 저 양반들은 저런 스타일이니까 인생을 저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선거 부정 정도는 완전히 그냥 뭡니까 깔아뭉개겠구나. 이게 2024년 1월 27일 날 기사지만 이 사진은 2019년 사진입니다. 젊은 날의 한동훈 씨입니다. 양성태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 가장 중심인물이었던 거죠. 이 사법행정은 남용사건의 결과를 보게 되면 죄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죄가 안 나오니까 재배당까지가 사건을 2018년 1월 달에 서울중앙지검 공공행사수사부에 배당을 했는데 이게 뭐 뜻한대로 이렇게 사건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6월 달에 특수부와 함께 재배당을 합니다 사건을. 재배당을 하고 그다음에 2018년 언제부터 재배당을 하고 난 다음에도 사건이 지지부진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원래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거 없는 사람을 감방으로 쳐넣으려고 하니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사건이 지지부진하는데 언제 탄력을 받는 거 하니까 청와대에 문재인이 사건이 시덥작에 돌아가니까 사법부 70년 기념행사장에 나타나 가지고 사법농단을 처벌을 강력히 해야 된다. 그게 사건 일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 가지고 그냥 본인이 범죄를 정의한 겁니다. 사법농단을 했으니까 빨리 조져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그냥 막 속도가 붙어 가지고 사냥개들이 다 달라들어 가지고 뭡니까 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대법관 두 사람은 구속이 안 되니까 불구속이니까 마침내 뭐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이 깃발을 올린 사건이 2019년 1월 달에 양성태 전 대법원장을 그냥 감방에 쳐넣게 되는 데 성공하는 겁니다. 이래서 윤 대통령이 출세를 하게 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여러분 감방에 쳐넣고 양성태일 방관에 쳐넣기 때문에 출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출세에 도움되면 뭡니까 죽도록 사냥개처럼 달라들지만 출세에 도움이 안 되면 뭐죠 선거부정 깔아뭉개는 겁니다.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양반들은 돈 되면 여러분들 사냥개처럼 뛰지만 돈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게 여러분들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정의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정의라고 보는 거죠. 시중에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의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는 겁니다. 출세에 도움되니까 뭐죠. 그냥 완전히 독일상 셰퍼터처럼 그냥 뛴 겁니다. 무릎 물로 뜯은 거 무릎 막 뜯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죄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겁니다. 이때 아마 뭐 축배했겠죠.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이 사건의 일지를 쫙 보게 되면 사건이 처음부터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사건도 재배당도 하고 그것까지 안 되니까 그냥 대법원을 찾아가 가지고 여러분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냥 사법농단 처벌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뭐 좀 완전히 막 초고속에 여러분들 엔진을 달듯이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이런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하상인 겁니다. 저는 누구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빨리 잊어버리지만 이런 사건을 복귀해서 우리가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법이라는 것이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고무줄을 갖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몰아낼 수 있는 그냥 범법자를 만드는 일을 밥 먹듯이 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검찰은 이 보시죠. 검찰은 문재인이 사법부 여러분들 70주년을 맞이해서 그렇게 사법농단을 처벌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 이후에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고 그리고 두 대법관 구속이 실패하자 2019년 1월 24일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최초로 양성태 전 대법장을 구속시키는 데 성공한다. 검찰은 같은 해 2월 47개 혐의를 적용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게 중간수사결과발표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때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사람이 수사팀장인 한동훈 당시 3차당 검사였고 두 대법관과 양성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영민한 목표의식에 불타는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법원을 이잡듯이 사사시 뒤져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00여 페이지나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 몇 마디 들리는 말이나 서쳐가는 몇 가지 문건을 보고 쉽게 결론을 내리는 등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이해력 없어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이걸 누가 했는가 하니까 한동훈 씨가 다 한 겁니다. 한동훈 씨가. 그 상사인 서울중앙장임장인 윤석열 여러분들 서울중앙장을 회비를 했겠지만 진두지위나 한동훈이 다 한 겁니다. 40대 초반에 한동훈이 얼마나 멉니까 날뛰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국가는 공권력을 위해서 마음껏 기소를 할 수 있지만 공직을 물러난 양성태 씨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공공했을 거 아닙니까 변호사를 본인 돈으로 다 사야 되니까 이거는 나는 나라가 이렇게 법치가 이렇게 무너진 것이 너무나 양성태 전 대법원장의 일이지만 너무나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분노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인 겁니다. 이게 한동훈의 핵심인 겁니다. 뭘 말을 가지고 무슨 뭐 이리 군지럽고 하지만 이게 여러분 한동훈이고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낸 사건이 이번 여러분들 47개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리한 그 여러분들 판결문이고 공소장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없는 죄를 그냥 목표가 설정되면 그냥 다 만드는 겁니다. 징글징글한 사람들인 겁니다. 여기 정확하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영민한 목표의식에 불타는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법원을 이잡듯 사사시 뒤져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이유를 창조하듯이 300여 페이지에 되는 공소장을 만들었다. 죄를 다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은 제가 법조인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동훈 씨가 사과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집어넣겠습니까 검찰 특수수사의 모든 장원을 총동원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행사피고니로 법정에 세우며 요란한 주목을 받았지만 검찰은 결국 1심에서 유죄를 받아내지 못했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한동훈을 수사팀장으로 한 50여 명의 검사들이 100명의 판사를 조사하고 양성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까지 했다가 47대 제로의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이후의 과제는 관련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 특수수사체계를 비롯한 근본적 계획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 서게 되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강한 공직을 안 맞는 게 최고인 거죠. 이런 사건의 연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사건의 실체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말 잘한 한동훈의 실체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뭐 그런 이야기가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생각이 아주 다릅니다. 좌우를 떠나고 우리 편 그다음에 남편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옳고 그름을 맹악히 여러분들을 구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회가 점점 더 부패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편이니까 뭐죠 나쁜 것은 다 눈감아주고 남편이니까 두둘게 패고 이건 아닌 거죠. 우리 편이 여러분들 부정을 하면 덮어주는 것이고 남편이 부족하면 부정을 하면 여러분들 때리는 것이고 이런 것은 내 인생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